저 분이시고 본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나요? 아 진짜로요? 다행이다 반갑습니다 일단 레슨 하고 계시니까 아 맞아요 하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하세요 괜찮아요?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네 진짜 금방 천천히 하세요 정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다 알지 근데 말했다가 뜻이 너무 달라져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조심히 살펴들어 가세요 어떡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 근데 진짜 평소에도 제가 너무 팬이어서 아 저요?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? 그래요? 제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저 Make You Mine 진짜 팬이에요 안 되겠다 나랑 해야겠다 주내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을 달려라 시간을 달려라 시간을 더 붙이고 싶지 말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랑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꼭 하고 싶어요 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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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